챔피언 듀오 형님은 굉장히 잘한다 우와... 세대비단 듀오는 88.9% 진짜, 이쪽 챔피언 듀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장난 아닌 선수들이라 합쳐서 지금 11개 먹었어요 으야! 지고 6개에서 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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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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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님장에서는 나쁜 교환이라는 생각은 안 되고요 다 선물자 질! 병력도 결국 한참이 좋아진다... 하자 2위. 오, 2위에 얻어맞아요. 아, 2위에. 막카! 막уди comun깁니다. 88.9%의 승리를 배우고 있다, 이 듀오. 와, 이곳을 지갑니다. BDD. 2위에서 큰 승리를 할 수 있어요. 2위에서 1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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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에서 2위에서 3위에서 1위에서 3위에서 1위에. 와아! 그럼 나중에 롤트리 더 좋긴 했는데 오른처럼 많이 빠졌고요 제이스를 납치! 나아! 두 개이! 오오오오오! 아아! 오후가 Surprise! 와우! 그들의 상을 방해했어요! 그러면 스타트를 도길 수 있나요? 내 자신을 도길 수 있나요? 오히려 미세력이 있어! 미세력이 있어! 비리컬님 카드로가 남아있긴 하던만 제네론의 블러들과는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, KT. 거짓말을 계속 안 highway가 붙인다. 미쿼에게 갈려 먹였어요. UF! 한글자막 by 한효정